안녕하세요. 스티브 한입니다. 저는 지금 랭리 이벤트 센터 인근에 있는 히트 타운하우스 세일즈 센터에 와 있는데요. 랭리 윌로비에서 현재 가장 싼 프리세일 아주 놀라운 가격 79900의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지금 보여드릴 디스플레이는 4베드룸 플랜이고요. 또한 그린벨트 뷰를 자랑하는 타운하우스도 현재 어벨로브를 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놀라운 가격과 더불어 가장 큰 특징이 거의 바로 입주 가능한 유닛들이라는 점인데요. 올 2월부터 시작해 봄, 여름, 가을 입주 예정이라고 개발사는 공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지가 거의 완공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바로 입주를 원하시는 분께는 정말 최적의 매물일 것 같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저희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이 가격은 한시적인 프로모션입니다. 다시 한번 맥리 윌로비에서 가장 싼 프리세일 아주 놀라운 가격 799-900의 스리베드룸 타운하우스에 관한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주세요.